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친구가 사는 김재로 여름방학을 떠날 겁니다. 안녕! 안녕! 통 전국까지 왔지요 SULGI 안녕 귀엽다 맞다 이거 선양이 꺼 아 대박 오빠! 언박싱 해야지 언박싱 이렇게 팔찌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푸른 게 너무 아까워 다시 묶어줘 알았어 닦으면 다시 묶어줄게 신기하다 나 이거 이게 들어갈까? 내 손목에? 어 들어가 15cm야 되네 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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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는 거 같아 괜찮다 예쁘다 아 저거 치즈 넣어놔야겠다 어 맞다 아 맞다 치즈 대박 퓨어포이 대박 짱이다 여기 산박고름을 좋아하는 나 이거 먹어볼래 필스너 필스너 코젤 나 필스너 여긴 기본으로 위스키가 세팅되어 있는 집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뭐해? 서리 뭐해? 안 돼 하루에 다 먹진 않았지 너 하나도 찐찐찐찐찐찐 먹다 보니까 다 먹어? 엄마가 줘 어 어 한 번만 줘 한 번만 줘 한 번만 줘 짠 짠 짠 서리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어렵다 이대로 고쳤으면 좋겠다. 되게 진하다. 여기 사장님이시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그릇도 만든 거야? 그러네. 반짝여기 그릇이네. 이런 건 진짜 얼마나 흥분되어 있죠? 진짜 고급스러워. 진짜. 27만원이에요. 와. 와. 오빠 지금 아빠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 고양이 밥그릇. 저건 도대체 얼마야? 맞아. 지금 갔다 와요. 앉아있어? 네. 찼어. 이거 뚜껑 어딨지? 뚜껑 여기 올려놨어. 역시 이 집에 너무 어울리는. 보니까. 그러니까. 아. 이 집은 정말. 좀 더 귀여워. 잘 먹어야? 응. 잘 먹어준 맛탱이야. 쉐리 향이 짱이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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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뭐하는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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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여기서 먹어야 되는데. 안 돼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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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하하. 하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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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산이 거짓말고? 아니야, 이거. 내가 이거 엄청 많은 거 나오던데? 응. 이거 우산이 거짓말고? 이제 짠. 좀 더 잘 먹으면 더 맛있어. 맛있어. 안 먹으면 더 맛있어. 이거 닭이 그게 없는 게 뿐이지 않다. 이거 닭이 없는 게 뿐이야. 뭐? 맛있어. 아직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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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그쳐서 3차를... 3차를... 비가 그쳤습니다! 드디어 이 마당으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오 대박! 오 진짜 음식으로 다 떨어진다! 이제 그만합시다! 나는 정말еюсь! 나는 다가가! 너무 좋아, 여기! 나는 안 Ikalem!!! 이 마당에서는 또 왜 다른 맛으로는 없을까? 이것은... 추석의 Rec staff을... 가장 좋아해서 대화를 하니... 이렇게... 고마워... 정말 прав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 성으로 신용한 주인공이하러 오신 것이 저희의 주인공이 오늘의 주인공이 되 byte? 선쉬로 어uous 이 시의 전국 Themen 오신공 sinAY 진짜 좋다 여기 진짜 좋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